음악 형용사편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전치수식하느냐 후치수식하느냐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지만 부사는 동사수식, 형용사 부사수식, 문장전체수식 이렇게 수식하는 것들이 형용사보다 더 많고 각각의 역할에 따라 수식하는 규칙들이 다릅니다. A boy started to learn fast 지난 강의에서 본 예문인데 우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동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어는 반대죠. 빠르게 달린다. 한국어는 보통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 전치수식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영어의 몇몇 부사들은 한국어처럼 동사를 전치수식합니다. 이런 부사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어느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동사를 전치수식하는 부사들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힌트를 드릴게요.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뒤 이 규칙을 따르는 부사들입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시나요? 만약 아무것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학교 다닐 때 정말 영어 공부 안 하신 분들이에요. 이 규칙을 따르는 부사들을 빈도 부사라고 하죠. 한국영어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빈도 부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사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각 부사들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수식하는지부터 확실하게 먼저 익히고 나서 이 빈도 부사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학교나 학원에서는 그냥 냅다 빈도 부사는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뒤 이렇게 가르치고 공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법 개념들을 어려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빈도 부사만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다소 복잡한 규칙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사 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들은 전치수식을 할까요? 아니면 후치수식을 할까요?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부사는 very죠. 예를 들어서 very good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good very라고 하나요? very good이라고 하죠. 절대로 good very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사가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할 때 전치수식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부사가 형용사와 부사를 후치수식합니다. 그 부사는 바로 enough입니다. enough는 형용사로 쓰이면 충분한, 부사로 쓰이면 충분히, 충분하게라는 뜻이죠. enough food에서 enough는 형용사로 쓰였나요? 부사로 쓰였나요? 충분한 음식,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enough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전치수식하지만, 부사로 쓰여서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면 후치수식하게 됩니다. 가령 그는 너무 나이를 먹었다. 이 문장은 어떻게 영적하나요? He's too old. 이렇게 영적하면 됩니다. 부사 too는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반드시 전치수식합니다. 그런데 그는 충분히 나이 먹었다. 이 문장은 어떻게 영적하죠? He's enough old가 아니라, He's old enough. 이렇게 영적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사 enough는 형용사 old를 후치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운전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를 먹었다. 이 문장은 어떻게 영적하나요? He's too old to drive a car. 그는 운전을 할 정도로 충분히 나이 먹었다. 이 문장은 He's old enough to drive a car. 이렇게 영적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o-to 용법, enough-to 용법인데, 수식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암기해야 합니다. to-to 용법은 부사 too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뒤따르는 반면, enough-to 용법은 형용사 또는 부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부사 enough가 후치수식하고, 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사실 형용사와 부사를 후치수식하는 부사에 enough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거나 회화를 하면서 좀처럼 볼 일이 없어요. 이 역시 나중에 부사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들에 대해서 한가지 더 설명하자면, 형용사와 부사에는 세가지급이 있습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끝마다 수식하는 부사들이 조금씩 달라요. 원급을 수식하는 대표적인 부사는 벨이죠. 그런데 영어에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들이 원급을 수식하는 부사들보다 더 많아요. 다음에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Much, even, still, far, by, far, a lot. 모두 한국어로 훨씬 더 해석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Much, even, still, far, by, far, a lot. 특히 수능 모의고사에 빈출로 출제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교급 앞에 베리를 넣고 틀린 것을 고르거나, 비교급 수식 부사와 원급 수식 부사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최상급을 수식하는 부사는 베리입니다. 더 베리 최상급의 형태인데, 흔히 어떤 가수나 밴드의 히트곡 모음집에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한국어는 사실상 최상급을 수식하는 표현이 없어요. 원급을 수식하는 부사는 매우, 굉장히,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는 훨씬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최상급을 수식하는 부사를 한국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액면 그대로 매우 가장 좋은, 이렇게 해석할 수 없고,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최상급을 수식하는 것도 좀 웃기는 일이죠. 이미 최고인데, 거기에 무얼도 수식하고 강조를 하나요? 하지만 영화에는 이렇게 최상급을 수식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영어에서 최상급을 수식하는 부사에는 다른 부사들도 더 있는데, 베리가 가장 많이 쓰이므로 일단 베리 하나만 알아두도록 하세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들은 대체로 문장 맨 앞, 맨 끝, 문장의 중간, 어디에나 올 수 있지만, 문장 맨 앞에 오는 곳이 보통입니다. 여기서 문장 중간이라는 것은 빈도 부사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사들의 위치와 의미는 부사들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till과 같은 부사는 동사 수식으로 쓰일 때는 문장 맨 끝에 위치합니다. I love you, still. 이 문장에서 still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여전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이때 still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인데,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부사가 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어 뒤로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still은 빈도 부사 위치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still love you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still은 비교급의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훨씬으로 해석합니다. I love you still more. 내가 너를 훨씬 더 사랑해. 그런데 still이 문장 맨 앞에서 쓰이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어서 하지만의 의미가 됩니다. still I love you.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이때 still은 however와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인 however는 문장 맨 앞, 중간, 끝, 어디에나 다 쓸 수 있고 의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들마다 개성이 다르고 하나의 부사가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 들으시면 부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맞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어려운 문법적 개념들은 한 번에 익히기 정말 힘들어요. 문법 수업 한 번 듣고 완벽하게 영문법을 정복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독해를 통해서 자주 보고 익힘으로써 자연스럽게 익히고 문법 시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익혀나가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어 선생님들의 역할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학생들이 제대로 익힐 때까지 지치지 않고 수업을 해줘야 합니다. 여담인데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이 글에서 존나의 품사가 뭘까요? 바로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한국어는 부사가 문장 어디 위치에도 말이 되기 때문에 부사의 위치가 제한적인 영어에 비해서 한결 편하고 좋다. 말 그대로 존나 좋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어에 이런 문법 규칙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언어에 문법 규칙이 없다고 해서 그 언어가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 두 개의 문장을 보시죠. 나는 그 소설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실패했다. 나는 그 소설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이 두 문장에서 완전히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문장이 완전히 똑같은 뜻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두 개의 부사가 모두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데 위 문장의 완전히는 이해하는 데를 수식하고 있고 아랫 문장의 완전히는 실패했다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윗 문장은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했고 부분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실패했다는 의미가 되고 아랫 문장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과연 한국어의 부사는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도 다 의미가 잘 통하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한국인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는 부사구와 부사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부사구와 부사절 역시 문장 내의 위치와 관련한 다소 까다로운 규칙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독해와 문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